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와, 드디어 봅니다. 꽃구경은 도심보단 근교가 제격.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야지. 가정집을 개조한 건가? 지인집에 초대받은 느낌도 나고 엄청 프라이빗하다. 저희 매장은 요리로 빔을 표현한 세상 하나뿐인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5년 전부터 오마카세를 선보였고 6개월 전부터 특별한 밈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짤들을 하나의 플레이트에 담아낸 요리입니다. 고객분들께 다양한 요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리적 가격에 획기적인 밈 종합 선물 세트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설명만 들어선 잘 모르겠는데... 사시미 6종 숙성애고요. 밈 9종 식사를 제공합니다. 보통 맡김 차림이라고 하면 음식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여긴 한꺼번에 세팅해서 주신다는 거지. 성격 급한 한국인들에게 딱이네. 폐적류만 나오는 게 아닌가봐. SNS를 안 하는 사람도 당장 계정을 만들고 싶을 정도야 게시물로 올리면 좋아요 폭발하겠는데 맛까지 훌륭하면 어떡해 박스 메뉴도 먹어볼까? 원하는 메뉴를 골라 한입에 쏙 한국인의 마무리는 역시 밥이지 아 든든하다 코스와 박스는 식사의 방식과 구성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고 가야지 코스는 코스답게 에피타이저와 샐러드로 시작하는구나 모든 메뉴는 기본에 충실한 정성과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성적인 부분에서 밸런스와 조화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박스와 도마 모두 되도록 자연에서 오는 우드 소재와 도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에피타이저와 샐러드부터 찬찬히 두텁게 썰었는데도 부드러운 숙성에 와 한층 고급스러워진 박스 요리들까지 점심은 점심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매력 있는데 부제는 봄이 오는 소리이고요 되도록 한 달 한 달 새로운 초밥을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셰프로서 화순 국민으로서 제 자리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카페로 주차장부터 널찍한 게 마음에 들고 정원은 더 넓잖아 저희 카페는 정원도 넓고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도 판매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화순 특산물 더덕이랑 복숭아랑 딸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카페가 화순에 있어서 먼저 접하게 됐는데 질도 좋고 품질도 좋고 맛도 좋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더덕을 사용한 디저트라 너무 쓰지 않을까 저희가 굵은 소금이랑 설탕으로 더덕을 먼저 절이고 20분간 데쳐서 썰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쌉싸른 맛은 좀 덜하고 풍미는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놀래라 생더덕이 들어가는 줄 알고 겁먹었잖아요 만드는 과정이랑 완성된 모습은 영락없는 젤라인데 무슨 맛일지는 상상이 안 돼 더덕은 이제 처음에 손님들이 좀 꺼려하시는데 맛 보여드리고 맛있다고 하셔서 많이 드시고 계세요 더덕은 저희가 더덕을 꿀이랑 또 갈아가지고 청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 빵이다! 그래! 잘라또랑 음료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꽈배기도 있네 다른 카페랑 차이점을 주려고 찾다가 꽈배기를 접하게 됐는데 케이크나 여러 디저트들에서 변형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더덕젤라또부터 먹어봐야겠지 편견이 싹 녹아내리는 맛 더덕라떼는 제주문의사 100% 꽈로플은 여럿이 와서 나눠 먹기도 좋고 간편한 식사로도 오케이 저희 카페는 정음도 넓고 애견도 동방 가능하니까 봄에 많이 찾아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와 너무 좋은데요? 할머니 집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요? 시골집인데 뭐 앞에 성벽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마치 영남알프스를 지켜주는 성인 것 같은 느낌? 지금 여기 보시면 심불산, 단월산, 까지산 이 뒤에는 고은산 영남알프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입구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또 여기로 걸어오니까 장독대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기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일부 간장, 그 다음에 매실, 돌복숭 이런 거는 저 안에 있고 항아리 자체가 오래된다 아 여기 20년 넘은 소금입니다 아주 그대로 그냥 20년 넘은 20년 넘은 더 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답니다 제가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답니다 드셔보시면 안 돼요? 뒷것만은 짜부면서 단맛이 싹 도죠 오래된 소금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집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시골집에 놀러 온 것 같다 뭔가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시골집 자체가 폐가로 되어 있던 걸 제가 재색한 거죠 그건 이제 다시 리모델링 했고 보시면은 돌담이 참 이쁘죠 네 저거는 지금 싼다고 해서 저 멋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건 역사가 가야 돌담이 멋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담의 운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안에는 제 현대식으로 재색한 거예요 아니 지금 사장님한테 연기가 이렇게 싹 가고 있으니까 약간 뭔가 도사님 같지 않나요? 아 그건 아니고 연기는 원래 미남을 좋아한다 미녀를 좋아해요 어 된장 안 갔다 네 내일 아침에 해야 맛이 항상 새로운 맛이니까 내일 아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네 시요 그러니까 3시 반 정도 돼가지고 눈은 뭐 3시에 3시 반에 눈을 뜨는데 일단은 마음먹고 일어나가 나오기가 한 30분 걸리고 힘들긴 한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힘들다가도 손님 또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 또 그 힘든 게 많이 줄어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진짜 바쁘시네요 네 바쁩니다 많이 지금 이 시간에는 항상 똑같습니다 내일 하는 일이 이런 데 오면 운전을 배우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오고 싶은데 제가 사실 멀리서 봤거든요 이 밑에 지금 연잎밥을 이미 한 그릇 뚝딱 하시고 또 드시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맛있어요? 그냥 먹을만하네요 네 맛있네요 경치도 좋고 풍경도 좋고요 옛날에 할머니들 뭐 이렇게 같이 살았던 분들은 잘 아시는 맛이라고 봄에 음식들 들어가서 된장찌개 딱 나오는 그 맛 그냥 진짜 이 경치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도 있고 된장찌개가 진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나물들은요? 나물도 딱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아직 날씨는 조금 춥지만 확실히 3월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나물이 다채롭고 봄나물이 좀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좋아요 제가 잘 알게 되 vidéo 너무 잘 어울리고 기본은 이렇게 하고 뭐냐고 이번엔 한국에 좋은가 굉장히 고마워 네. 카메라에 다 찍히시다든가. 고추장 안에 있으면 비밀팩 한 것도 맛있겠다. 메뉴가 너무 많아서 한 상에 다 안 잡혀요. 너무 푸짐하게 나왔는데 살짝 좀 곤란해졌어요. 뭘부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메뉴가 지금 몇 가지일까요? 감독님이 찍으셨으니까 감독님이 세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대박. 약밥 같아요, 약밥. 밥을 너무 크게 끈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늘면 다 들어가야 하는데. 하늘면 다 먹을 수 있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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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자마자 이 엿잎의 향이 확 퍼지면서 씹히는 견과류 같은 이 잡곡들도 되게 식감도 좋아요. 고사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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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채로 먹고 싶어요. 반찬 많이 먹으면 막 짜서 살 찐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간이 그렇게 막 세지도 않고 적당하게 딱 적절하게 유지가 돼 있어서 반찬만 먹으면 살 안 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맛있으면 살 안 찌잖아요. 맛있어. 너무 잘하는데? 굴고리를 먹어볼까요, 이제? 조금만 들고 살 찌고. 김이 펄펄. 펄. 펄. 설탕. 겨울. 음. 와. 음식에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조화가 너무 잘 맞아서 씹자마자, 우와. 와. 진짜 대접받는. 임금은 항상 같습니다. 와우. 음. 음! 너무 향긋해요, 맛은. 연기밥 고마워. 고마워. 요즘에 진짜 배달 많이 시켜먹잖아요. 근데 이 음식들은 배달로는 절대 시킬 수 없는 음식이에요. 자연이 주는 밥상. 그리고 만드는 그 시간이 만든 밥상입니다. 시간, 정성, 자연을 다 느끼고 싶다면 이곳으로, 이 자리로 와서 마음껏 즐기세요. 저는 밥으로 힐링할게요. 여기는 진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보세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예쁘다. 나물이 그렇다. 음!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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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바둑고등학교 1학년 프로바둑기사 노우진 초단입니다 우진이가 프로바둑기사가 되었다고 한 거 들었니?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중학생에서는 되게 힘든 그런 거래 박수 쳐야겠다 박수 박수 올해 1월 달에 그 지역 15세 이하 입단에 결정국에서 승리했을 때가 가장 기괴하게 남고 프로 입단이라는 게 바늘구멍이라고 표현될 만큼 정말 어려운 건데 그 바둑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조금씩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고등학교 가서 항상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졸업 축하해 박수 바쁜 이런 훈련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가 다 살려야 하고 근데 운동도 잘하고 이제 애들이 위험하면 좀 도움도 주고 많은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친하는 그런 친구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인리심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시행했던 친구들이랑 떨어지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바둑고등학교에 가서 바둑 공부할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설레기도 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지금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면서 실전 대국 연습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막 도선은 못 이기고요 몇 점 깔고 세 점 정도 깔면 열판 도선 두세 판 정도 이기는 것 같아요 6살 때 원래 학원에 갔는데 형에 따라서 놀러 가다가 바둑관 원장님께서 바둑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 처음 시작했고 9살 때부터 바둑 프로 기사가 되려고 바둑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큰 시합에서 졌을 때 이창호 사원님 같은 훌륭하신 사원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견뎌야지 이런 사원님들처럼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준이 왔니요? 반갑다 이야 이제 푸르기 사대고 이제 아이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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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대국 한 번 하자 오준이 오고 대국 오는 것이 항상 즐겁고 그러는데 입단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남달랐고 그 나이 때에는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차분했어요 바둑을 이해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이 집중도는 사실 타고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그 바둑은 마라톤과 좀 비슷하다고 하셔 꾸준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좀 입단 대 같은 큰 시합에서 졌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도 균형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점이 그거니까 그걸 잘 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재밌어요 어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어려워도 생각을 해서 찾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타계가 관건인 것 같아요 바둑은 정석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최선의 수를 주는 것을 정석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바둑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댄트에 첫 대국이라 져준 것 같아 학교 가서도 그걸 잘 적응을 하고 너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고 거기서 그래 고맙다 집 떠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학교는 기숙사 생활하는 데 적응을 잘 할 수 있겠어? 처음에는 적응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점차 적응을 가야지 맛있지? 학원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밥 먹을 때 처음으로 와봤는데 맛있어서 그때부터 자주 왔어요 매콤달콤한 제육에 튀김마늘이 올라가서 환상의 맛인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맛있죠? 나이에 걸맞지 않게 대범하고 침착하고 또 바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성이 되게 바른 아이인 것 같아 대회뿐만 아니고 인사도 잘하고 해야 돼 사원님들한테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 인성도 되게 중요하니까 저에게 소울푸드란 훈수 같은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판 제육을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바둑을 졌을 때 먹으면 훈수 받는 것처럼 기운이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바둑고등학교는 바둑 목적으로 특수 목적고인데요 인공지능을 요즘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프로사부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1위부터 초인류기사들이 출전하는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하는 것이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몸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더하겠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프로기사로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진이 파이팅! 축하해! 희아를 넓게 보고 열심히 해 다오 잘하고 건강하고 잘했어 우리 모든 잘하는 만능 우진이 바둑도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길 바래 더 더 더 더 더 더 우리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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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바둑기 놔 노 우진 노리 나라 라라 그 와봐야 내가 말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너희들이 영덕대계마를 알아 영덕대계 즐겨라 천년의 음악 볼거지? 볼거지! 영덕대계 즐겨라 천년의 음악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 모두 함께 외쳐라 대계의 고향 얼거지? 더 맛있게 더 신나게 더 크게 즐기는 영덕대계가 왔다 대계맛 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대게가 참 맛있는 계절 올해도 영덕에서 대게 축제가 열렸습니다 싸고 맛있는 대게 맛보러 전국시대 출동!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 아유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 윤기 찰잘 흐르면서도 속이 꽉 찬 영덕대계를 실컷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거리까지 가득한 제 27회 영덕대계 축제 현장에 제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도 대게대게 재밌게 놀다 간 기억이 있었거든요 기대 많이 하고 온 만큼 오늘도 실컷 놀다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등급 축제 살이 꽉 찬 대게 마냥 알찬 행사들로 꾸며졌다는데요 대게를 먹고 대게를 잡고 대게와 놀고 다채로운 즐거움으로 가득한 대게 축제 현장 한번 낱낱이 살펴볼까요? 제 27회 영덕대계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해마다 열리는 대게 축제지만 제가 지난 날에도 왔었을 때 너무 재밌게 놀다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올해 27회 축제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관광객이 참여하면 누구나가 대게를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대게 낚시장을 2배 이상 규모를 넓히고 질 좋고 산 제품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첫 해로 마련하고자 하는 축제입니다 원래가 우와 질 좋은 대게를 푸짐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겨볼까요? 영덕대계 축제에 오면 맛있는 대게를 그냥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게 싣고 달리기 체험 그리고 대게 낚시 체험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맛있는 대게를 내 손 안에 얻을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 놓칠 수 없죠?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살이 탄탄하게 오른 영덕대게가 눈앞에 와르르 건지기만 하면 저 대게가 내 것이 된다는 말씀? 황금 영덕대게를 출발합니다 낚시대를 이용해 1인당 3마리까지 대게를 건져 올릴 수 있는데요 이 중 한 마리는 황금반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 대게도 잡고 황금반지도 데려갈 행운의 주인공은 어디에 계실까요? 황금반지! 황금반지! 여기 어디? 여기! 축하드립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와! 진짜 있다! 황금반지! 어디서 오셨습니까?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세종시에서? 네 누구랑 같이 오셨습니까? 마누라 아들 황금반지 한번 보여주시고 소감 어떠십니까? 지금 가슴이 막 쿵닥쿵닥쿵닥 우와! 맛있는 대게도 낚고 황금반지의 행운도 낚으셨네요 처음엔 잘 안 걸려가지고 한 여러 번 해서 처음 번췄어요 저 분도 나갈 때 저한테 오셔가기 바랍니다 대게 하나 부중에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한 번의 행운을 기대하며 이번 종목은 대게 싣고 달리기 오! 다들 만반의 준비를 갖춘 모습이죠 수레에 대게를 싣고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 누가 이 대게의 주인이 될 것인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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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귀여운 대게 타를 쓰고 또 옷도 입고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대게를 싣고 달리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일정에 규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수레를 들고 앞쪽에 가서 반기턱을 넘으면 정지라고 코너가 있어요 거기 세운 다음에 들어가서 바닥에 있는 홍게 세 마리를 싣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통발에서 또 한 마리를 끄집어내서 싣고 그 두 번째 반기턱을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또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는 대게를 또 끄집어내서 또 싣고 마지막에 유턴 지역에서 돌려놓고 한 번 더 대게를 싣고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테이블과 함께 물통이 있어요 이걸 던져서 세우고 다시 먼저 들어오시면 승리하시게 되고요 승리하신 분은 대게를 한 마리를 더 드립니다 아하! 체력과 순발력 그리고 운까지 따라줘야 하는 경기 이지혜 리포터도 비장하게 출전해보는데요 아, 상대 선수 만만치가 않죠? 준비! 말씀드리는 순간 전국시대 이지혜 선수 첫 번째 정지판에 무사히 도착하고요 빠르게 대게를 꺼내보는데 아, 상대 선수 속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중간에 역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코너, 마지막 코너 물병을 뒤집어야 되는데요 상대 선수 2차 도전에 가볍게 성공합니다 자, 이지혜 선수 아직 기회가 있어요 포기는 이릅니다 아, 아쉽게도 상대 선수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속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나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빠르시고 그리고 아니, 저는 그거 통발을 꺼낸 게 너무 어려운데 잘하셨는데요 힘을 확 줘야죠 힘을 그냥 대게 먹는 것보다 내 손으로 어떤 대게를 직접 써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꿀맛을 것 같고 더 맛있는 대게를 즐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게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아,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영덕 대게 축제 영덕 대게 축제 이렇게 쪄서 먹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체험을 통해서 받은 대게 여기서 맛있게 쪄 먹어봐야겠어요. 대게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대게를 맛보는 시간 아니겠어요. 길게 늘어선 줄 바쁘게 돌아가는 찜기. 대게가 있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대게 요리도 놓칠 수 없죠. 대게 라면 하나랑 대게 회덮밥 하나 주세요. 대게 살 올라가는 거예요. 살 좀 많이 넣어주세요. 대게 쌀이 듬뿍 올라간 대게 라면. 거기에 대게 파전과 대게 회덮밥 그리고 대게 찜까지. 크 이거죠 이거죠. 대게를 원없이 먹어보는 바로 그날입니다.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을 상태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느라 배가 너무 많이 고팠거든요. 군침이 엄청 도는데 일단 대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열심히 낚시를 해서 받아온 대게 뿐만 아니라 또 대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맛보려고 하는데 제 취향껏 한번 골라봤어요. 이렇게 대게 살이 아낌없이 올라간 대게 파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라면 또 빼놓을 수 없죠. 대게 라면도 한번 제가 골라봤고 그리고 대게 회와 대게 살이 아낌없이 들어간 대게 회덮밥까지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군침 돌아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먹어보면서 한번 달려볼게요. 이렇게 쏙 빼먹는 대게 다리. 이게 또 대게 먹는 재미 중에 하나죠. 2, 3월 대게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지금 꼭 맛보러 오셔야겠죠?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뭐 영덕하면 대게가 맞잖아요. 그 이 맛있는 영덕 대게를 제가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3마리를 얻었는데 창가비 2만 원에 이렇게 맛있는 대게를 3마리나 얻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체험용 대게라고 해서 이렇게 양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이 꽉 차 있어서 입안 가득 풍겨지는 그 맛있는 달콤한 그 영덕 대게를 느낄 수가 있었고 파전도 고소하게 그 안에 또 맛있는 대게 살이 또 이렇게 푸짐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또 별미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회덮밥 같은 경우도 회에다가 대게 살까지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별미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게 라면까지 또 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차려놓고 먹는 즐거움까지 있어서 이 모든 음식들 영덕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놓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추천해드립니다. 대게축제 현장에는 맛있는 대게 음식들과 함께 대게 경매, 대게 줄당기기 등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답니다. 내년에는 이 즐거움 놓치지 마세요. 제 27회 영덕 대게축제 역시나 올해도 대게대게의 신이 났습니다. 다양한 체험거리와 더불어서 무엇보다 양질의 대게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곳 영덕 대게축제에 있어서 더 신이 났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축제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앞으로도 영덕 대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게의 계절은 지금부터 시작!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게 맛보러 영덕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3월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새해 봄? 개강? 설렘? 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도 이 새학기의 설렘이 있는 곳인데요. 학생들의 새로운 교육 현장, 그 뜨거운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싱그러운 새 봄이 시작되는 꽃피는 3월 배움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열정 가득한 배움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새학기 시즌인 요즘 누구보다 열띤 교육의 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수업 중인가 했더니 입구부터 맛있는 떡 냄새가 반겨줍니다. 네, 아예 제가 여기가 새학기 교육 현장이라고 듣고 찾아왔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찾아온 건가요? 여기 떡집 같아요. 어머니들은 글을 쓰시고 공부를 하시고 저희는 떡을 만듭니다. 혹시 이 떡을 왜 만드시는 걸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강사비도 좀 충당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숙개떡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이브 커버스를 하시는 거군요. 안녕하세요. 기부 근무 외엔 운영비가 부족하기에 학교 운영비 마련을 위해 숙개떡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럼요. 원장님 엄청 좋은 일 같은데 저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손 좀 보탤게요. 아, 진짜? 만들어 드실 거예요? 그럼요. 2012년 시작된 희망 더하기 공간나눔은 이처럼 우리 주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의 꿈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는 저보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영월 살문쑥을 사용해 맛과 건강 모두 잡은 데다 좋은 일에 쓰이니 입소문이 나고 있죠. 어떤 학생들을 위해 3, 4, 5 봉사를 하는 걸까요? 오늘 찾아온 글마루 학교에선 새학기 중등부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무려 70에서 90세 어르신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높은 학구열로 못다한 꿈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배움의 현장인데요, 교장 선생님. 글마루 세종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인 걸까요? 우리 글마루 세종학교는 영월 지역의 시기를 놓쳐서 배우지 못한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2021년에 강원도 민간교육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초등학력 인증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너무 실적이셔요. 피기는 조금 늦었지만 어쩌면 더 큰 멋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첫해 9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지금은 중등까지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글마루 세종학교입니다. 영월 희망 더하기 공간나눔의 부설학교인 글마루 세종학교는 배움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의 학습을 돕고 있는데요, 총 9명의 졸업생이 탄생했죠. 초등과정을 졸업하고 중등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92세 최고령 어르신이 열공 중입니다. 혹시 제가 어르신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올해 91살입니다. 이야, 진짜요? 그러면 어르신 지금 몇 학년이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시고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어떤 기분으로 이렇게 수업 듣고 계세요? 배움은 시도 때도 나이도 없으니까 선생님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실 이 배움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금 늦으신 나이에 배우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까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동창생 모임이 그리워서 나도 동창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동창생분들을 얻으셨네요. 어르신 모두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배움의 꽃을 나날이 피워가는 중입니다. 와, 이 책상을 보니까요. 샤프에, 형광펜에, 책가방에, 필통에. 와, 아까 제가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우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젊어서는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 여기 70이 넘어가지고 공부하러 와서 최고 행복한 시간을 지금 3년째 보내고 있어요. 와, 3년이 줬어요. 내 인생에 최고 행복해요. 나는 그전이부터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꼭 공부를 하리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고등학교까지는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인생에 꽃길만 가득하겠죠. 어려운 내용도 가끔은 유머까지 더해지니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 어르신들의 배움을 향한 도전엔 늘 함께 동행하는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는데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세요? 영어, 과학, 사회 세 과목 가르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원래 교단에 종사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건설기술자로 은퇴를 했습니다. 한창 80년도에 외국을 주로 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은퇴한 다음에 시골에서 가정환경이 안 돼서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영어이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학교에서의 가르침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다가오세요? 같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분들이 못했던 생활 중에 극히 일부분을 가르치는 거고 나머지는 그분들의 생활의 지혜는 저희가 배워야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은 서로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을 거쳐간 수많은 학생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걸 남겼으면 하세요? 이야기 할머니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꿈을 꾸고 있어요. 사실 졸업을 하시면 그런 봉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글을 물으셨던 분인데 그거를 다 익혀서 내가 이야기 할머니로 사회도 환원하시고 이러는 걸 제 꿈이고요.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작년에 훌륭한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채찍을 드는 선생님 이게 아니고 학생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선생님이 참 선생님이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저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 말고 좋은 선생님, 따뜻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노력해야겠죠. 어르신들에게 배움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나이가 이제 한 70이 넘었는데 지금 이거 배웠대는 게 너무 기쁘고 활력소에 이렇게 배움의 길이 열려서 너무 좋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선생님 덕분에 아주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글마루 세종학교 어르신들 정말 우리 같이 열심히 배워봅시다. 화이팅!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 했던가요? 배움을 통해 봄날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노년을 누리는 이들 인생의 봄날을 찾아가는 어르신들의 가장 젊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자세히 할 rubber balloons! 영상도 종료가 증가olar